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. 경상남도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모든 지역을 다 조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경상도 전체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.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적표가 바로 발생했습니다. 창원시 같은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당일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부족합니다. 마이너스 2%에서 마이너스 11%.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창원시에서 다 이겼습니다. 사전투표가 당일투표에 비해서 이겼습니다. 창원시 성산구 같은 경우는 꼭 같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마이너스 2% 마이너스 9%입니다.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2% 11%입니다.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다 나온 겁니다. 경상도는 전통적으로 국민의 힘이 강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 마산하포구도 전부 다 조작질을 한 것입니다.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.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플러스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. 마산해원구 같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. 창원시 윤석열 후보도 전부가 마이너스며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이 높습니다. 최소 3%, 13%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나옵니다. 창원시 진해구 보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2%, 마이너스 8%입니다.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%에 비해서 플러스 4%에 비해서 플러스 10%입니다.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? 경상남도 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대표합니다.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대승합니다. 한쪽은 다 마이너스고 한쪽은 다 플러스입니다. 완전 조작입니다. 이런 조작이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겠죠. 그러나 발각되고 말았습니다. 경상남도 통영시입니다.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4%에서 마이너스 13%입니다.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6%, 플러스 14%입니다.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사전투표에 졌습니다. 고성군, 경상남도 고성군도 똑같습니다. 조작질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. 경상도 전체 조작을 다 한 겁니다. 경상도 모든 지역에서 고성군을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가 풀렀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완전히 반대입니다. 이런 결과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. 경상남도 사천시도 약간 예외가 두 군데 발생했습니다. 이것은 조작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. 조작이 잘 안 된 사천시에서 특정지구 두 가지가 조작이 잘 안 된 경우지만 그러나 나머지에서는 다른 경상남도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다른 특징들이 거의 그대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사전투표 조작은 김해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다 패배했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구둡니다. 그래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다 풀렀습니다. 밀양시 마찬가지입니다. 밀양시는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4%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5% 통계적 조작입니다. 조작 없이는 이처럼 한 후보가 밀양시 모든 지역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나오는 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. 경상남도 거제시도 똑같습니다. 경상도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.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를 기록합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.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완전히 선거를 훔친 겁니다. 의령군 같은 경우는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 패배했습니다. 단 한 곳은 조작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. 경상남도 의령군도 경상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같은 특징을 한 군데 배우고 다 나옵니다. 경상남도 하만군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데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일 수 없습니다. 그러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당일투표에서는 대표했지만 하만군에서 사전투표에서는 대승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.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지고 경상남도 창년군 보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당일투표에 비해 사전투표에서 다 못 미칩니다.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. 3%나 10%까지 그렇게 높게 받은 겁니다. 어떻게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창년군도 마찬가지입니다. 양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양산시도 다른 경상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플러스 4% 플러스 15%. 4에서 15%의 격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4% 나올 수 없습니다. 하동군 같은 경우는 이 조작이 좀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8% 그리고 이재명은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9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약간 변칙적인. 남해군 같은 경우는 딱 한 군데를 제외하고 윤석열 후보는 모두 다 패배합니다.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그런 숫자는 100%를 곱하면 퍼센테이지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. 남해군도 특별한 예외 없이 다른 경상도의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슷한 그런 특성을 명확하게 보이고 함양군도 마찬가지입니다. 단 한 군데 제외하고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.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. 사전투표 조작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밀어준 그런 증거들이 명확히 밝혀지는 겁니다. 산천군도 마찬가지입니다. 더 많이 조작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%에서 마이너스 14%입니다.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4%입니다. 14% 정도 차이가 나올 수 없습니다. 사전투표 당일투표 차이가. 산천군도 마찬가지입니다. 산천군도 이런 차이가 거창군도 약간 예배가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부분 지역에서 다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밀리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거창군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그런 경상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천군도 마찬가지입니다. 합천군 같은 경우도 차이가 좀 적지만 윤석열 후보가 1%에 10% 플러스 1%에서 마이너스 10% 정도까지 대부분 지역 두 군데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